안녕하세요 텍사스 10위 바베큐입니다. 바베큐 삼겹살 from 텍사스타일 프로젝트를 리워드에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거죠 텍사스타일은 메인 챔버쿡이 있고 옆에 사이드 박스가 있어요. 사이드 박스에서 장작을 오크우드, 체리, 워레버 불을 지펴가지고 열기와 훈연을 사이드 박스에서 메인 챔버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을 미국에서는 핀마스타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고기쟁이, 숯 잘 구우면 숯쟁이. 그래서 저는 텍사스 스타일로 고기를 훈제해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방식 그대로 재현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사스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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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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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